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9때 설레던 마음을 찾아가 우리가 부른 노래 척추러기로 전해 철없어 날로 돌아가자 같이 농이 원해 난 19살 느낌 나는 작게 이 노래는 영화나 19숫 다음에 그리고 엄마와 함께 VMS 함께 열의 아홉 가지 Let's go 밤을 내리는 창가 날씨 턱을 보이고 앉아 바느질 세우며 꿈도 많은데요 긴밤에 고요한데 내일을 생각하며 그 꿈속에서 소희만을 빌어본다 나의 날이 벌써 여사에 다 아홉 더 만나니 말이 많다 보니 어떤 것은 후회뿐이라오 귀를 기울이며 어느 것을 지혜라 했지만 아직 표현 속에 꿈을 보는 여러분이에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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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모두 다 19살 아버지도 19살 할머니도 19살 어머나 19살 19살 어머나 오늘이 1, 2, 3 나의 사이 박사여 살다 아홉 더 하나이 말이 많다 보니 없는 것은 후회뿐이라오 귀를 기울이면 없는 것은 지혜라 했지만 아직 해외 속의 꿈을 벗고 열어보기에요 설렘 anche Katie 형님이 있는지 그리혜가 beautifully aus 앨범에서 저희 연애로 갑이 아버지도 열하옵세 할머니도 열하옵세 맘만은 열하옵세 오돌될 열하옵세 아버지도 열하옵세 아버지도 열하옵세 아버지들 열하옵세 태거신사 뺄일 harden아옵세 남인의 주증이 들의 사랑해서 남인의 니열이로 높을 원수를 지지 애 전해오어 아주 팬원도 속에 꿈ể 맘이 떨어옵니 애 yo 그 후에 고마운이 가라우기 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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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오